네 홍영주의 How To Dance, R.E.F.의 풀고스 빨래쯤 잘 배우셨습니까? 네 계속해서 이번 주 22위를 차지한 분위기 있는 남자 김현철 씨들입니다. 일생을 나 혼자서 놀라 놀라고 나 혼자 웃지 못했지도 않은 웃어봤어요 시작되기 없는 잡담은 늘어놓고서 실없어도 많이 보고 있네 나 일생을 살아오며 기도하길 정말 자신 없는 일 나 일생을 혼나지만 사랑했던 너와 헤어지는 일 사랑하는 너와 헤어스타일 엔소서 너와 헤어스타일 너와 헤어스타일 너와 헤어스타일 나 인생을 살아오며 죽을 만큼 정말 자신을 나 인생을 혼자지만 사랑했던 너와 헤어질 나 알아 너의 마음 너도 그만큼 정말 힘이 드난 걸 알아 나 인생을 살아오며 죽을 만큼 정말 사랑했던 너와 헤어질 나 인생을 혼자지만 사랑했던 너와 헤어지는 일 나 인생을 혼자지만 사랑했던 너와 헤어지는 일 나 인생을 혼자서 나 인생을 혼자서